자 그 다음에 상호인덕턴스 인데요 요걸 어떤 분이 문제가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도 있구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Lt 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빼기 2m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얽매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이 있더라구요 플러스는 가극성이고 가극성이 되려고 하면 전류가 동일 방향이니까 전류가 동일 방향이 되려고 하면 점이 나타나면 이 점에서 코일 방향으로 화살표를 꺼서 무조건 가극성 간극성을 찾아야 된다 무조건이 어디 있노 공학에서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 이해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춰서 찾으면 되고 공식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극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커진다라는 거잖아 야가 그러면 간극성이라는 말은 야가 작아진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단순하잖아 위에서 야가 크지 야 보다 야가 크잖아 그저? 그러면 이 값이 뭐다? 당연히 이 값이 40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요거 작지 작으니까 뭐다 lt 다시는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 해준게 24라는 말이잖아 그건 뭐만 구하면 되노? m만 구하면 되니까 빼주면 되지 빼줘버리면 4m은 16노우지 오면 m은 4노우지 별거 아닌 문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공식을 외울 때 그 공식의 틀에 넘어 음메어 버리더라고 그러면 힘들다 이 말이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제 풀이하는 걸 잘 보시라는 거거든